어떻게 된 거예요 하이엠프를 올린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. 한 번 찍고 오기도 힘든 고음을 그 정도 호흡으로 끌고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. 일부러 실력을 보여주지 않은 건가요? 내 귀를 속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당신. 정체가 뭐야? 너 누구야? 네가. 네가 어떻게.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하네. 앞으로 잘 지내보자 천서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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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